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에서 또다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한강 이남 지역인 김포에서도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전국으로 확산되는 게 아닌지 불안감이 높습니다. 25일 예정됐던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법원 판결이 다음 달 16일로 연기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연기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 신곡동과 용현동 일대에 수백억 원 넘게 들여 조성한 추동 근린공원. 지난 5월 개장한 뒤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요.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는 11월부터 의정부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지금보다 200원 오르고 마을버스는 250원, 쓰레기 중량제 봉투 가격은 60원 오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파주에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습니다. 한강 이남인 김포와 함께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파주에서 또 확진 판정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파주 연다산동, 18일 연천군, 28일 김포 통진읍에 이어서 국내 네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입니다. 23일 오후 6시 30분 파주시 적성명의 한 농가에서 어미돼지 3마리가 유산을 했다고 방역당국에 신고를 했고요. 24일 새벽 4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농장은 연천에서 처음에 발생했던 발병 농장에서 약 6.9km가량 떨어져 있으며 돼지 2,300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24일 날 확진 판정이 나온 파주 농장의 살처분도 24일부터 함께 진행됐습니다. 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며칠째 잠잠해서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지난 17일 처음 확진 이후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방역에 나섰는데요. 정부는 물론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서는 거점 소독 시설을 늘리고 포천과 김포 등 중점 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농가 한 곳당 한 개 방역 초소를 설치하는 등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역에 집중했습니다. 국방부도 군을 동원해서 방역에 나섰고요. 이 기간 진행될 동원 훈련은 모두 잠정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포에 이어서 파주까지 또다시 네 번째 확진 소식이 들리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에 한해서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25일 오후 7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입니다. 이미 최고 수준의 방역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현재 조치 상황이 어떤가요? 경기도는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거점 소독 시설을 기존 16개 시군 24곳에서 17개 시군 29곳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지역 5개 시군 369개 농가의 주요 진입로 198곳에 초소를 설치해 소독과 함께 사람과 차량을 통제하고 있으며 발생농가 반경 10km 이내 방역대에는 통제초소 28곳도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수준의 방역 태세를 갖추고 있음에도 김포와 파주에서 연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하면서 경기도는 통제초소를 더 늘리고 추가 이동 제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을 보고 이 점을 또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법원 판결이 다음 달 16일로 연기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민사합 22부는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며 연기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민간 투자 사업이 도입된 1995년 이후 파산한 민간 사업자와 해당 자치단체가 투자금 반환을 두고 다투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의 전 투자사인 주식회사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 2017년 파산 이후 법원에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측은 의정부시와의 실시 협약 내용을 근거로 투자금 2,148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파산했다며 투자금 지급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의정부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먼저 의정부 경전철 요금이 카드 기준 1,350원에서 1,550원으로 200원 인상됩니다. 또 마을버스 요금은 성인 교통카드 기준 1,100원에서 1,350원으로 250원 오르게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올라 생활용 20리터 기준 올해 560원에서 내년에는 620원으로 10% 인상됩니다. 의정부 신곡동과 용현동 일대에 수백억 원 넘게 들여 조성한 추동 근린공원. 지난 5월에 개장한 뒤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요. 사라질 뻔한 공원 부지를 살려 휴식 공간을 조성했지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직접 다녀왔습니다. 의정부 과학도서관 뒤쪽으로 난 길을 따라 추동 근린공원으로 가는 길. 초입부터 엉성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비가 와서 훼손된 바닥은 아직 그대로고 공사가 끝나지 않은 듯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니 말끔하게 조성된 휴식 공간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제초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풀이 의자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발이 닿는 곳까지 풀이 수북합니다. 공원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니 쉼터와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노후한 시설 일부가 눈에 띕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온통 녹이 스렀습니다. 사용 금지 표시가 붙은 시설물이 몇 달째 방치됐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큰 나무가 길 옆으로 누워있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야외 학습장으로 내려가는 길목은 더합니다. 공원 안쪽에는 나무들이 잘려서 곳곳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공원이 아니라 마치 벌목 현장 같은 모습입니다. 숲 정리를 위해 나무를 자른 뒤 기상여건 등을 이유로 치우지 않은 겁니다. 길은 엉망인데 이정표가 없어 길을 물어 야외 학습장을 찾았습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보안시설은 잘 작동하는 것일까? 24시간이에요? 네, 24시간이요. 계속 관제 의원이 벨을 누르면 바로 반응하는... 네. 벨을 누르니 빨간불이 켜지며 연결 안내음이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관제센터와 연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관제센터와 연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안내음만 계속되고 관제센터는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조성했는데 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의정부시에 물었습니다. 현재 추동 근린공원 관리자는 4명. 시설물 점검과 제초작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축구장 67개 크기에 달하는 추동공원을 포함해 관리를 맡은 공원이 총 9곳입니다. 수시로 관리하곤 있지만 이 때문에 공원을 세세하게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는 공원 관리 인력을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10명씩 증원해 왔습니다. 현재 공원 관리 인력은 40명이며 내년에 45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청 관계자는 지난 23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길의 무너진 길은 곧 보수할 예정이며 공원 안쪽에 한 달여간 쌓여있던 나뭇더미는 바로 다음 날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루입니다. 경기도가 초고속 통신에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합니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예산 30억 원을 토입해 한국나노기술원과 함께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최병길 경기도과학기술과장은 시스템 반도체 소재 독립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매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농업용 감면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29억 원을 추진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 6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 세금 혜택 후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위반 사례 총 434건을 적발했습니다. 농업 분야 지방세 감면 제도는 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4일 오전 9시 3분쯤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90대 환자 A씨 등 2명이 숨지고 환자 수십 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발생한 지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포 화재 참사에서 보듯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령의 노인들인데다 소방시설이 부실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양병원 화재는 한 번 났다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난 2010년 10명의 사망자를 낸 포항 요양병원 화재를 비롯해 2014년엔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지난해 밀양 요양병원 화재 당시 4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요양병원 특성상 노령의 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자력으로 피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대피가 어려웠고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안전불감증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가 출입문 앞을 막고 있고 비상구에도 빨래가 널려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양병원은 수화전이 각종 수화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닫혀 있어야 하는 방화문이 활짝 열려 있는가 하면 비상유도 등은 꺼져 있습니다. 정부가 재작년 전국 요양병원 쉬운 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소방시설 부실 등 총 117건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후 설치 대상을 확대해 지난 8월부터는 중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만능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김포 요양병원 역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지만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았고 환자 상당수가 연기를 마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의 요양병원 수는 1,400여 개로 최근 10년 새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안전불감증과 미흡한 소방시설, 요양병원 화재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연말까지 경기와 인천에 만 9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경기 의왕시의 1,700가구와 인천 남동구의 745가구 등 경기 인천 지역에 만 9,418세대가 입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서울은 만 2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등 수도권에 3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연말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최고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으니 나들이 가신다면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밀린 팔레와 세차하기에 쾌적한 날씨입니다. 또 날이 선선한 만큼 실외 운동으로 스트레스 풀기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